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을 몽땅 천만 원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엇 하나 빠짐없는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으로 주택도 몇 가구 없는 조용한 위치이기 때문에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 가능하고 요즘 유행하는 체류형 쉼터와 비교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저렴한 가격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보다 훨씬 넓고 마을분들도 정말 튼튼하게 지었다고 자부하는 오늘의 집을 여러분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소개해드린 가격에서 완전히 대폭락한 가격대로 진행 중이라 이제는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 다시 방문해 촬영했고 이번에는 마을분들과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해당 물건의 숨겨진 비밀과 중요한 내용도 새롭게 담았으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땅땅 대박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보물 같은 물건을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임장 순서는 집 앞으로 이동하는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집 앞으로 개설된 왕복 2차선 지방도입니다. 평상시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도로보다 조용한 편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자차를 통해 접근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 지방도에서 가장 위편에 위치한 오늘의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들을 지나 가장 위편에 위치하기에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 가능하고 전망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 앞까지 이어진 진입로의 경우 국유지 국어위의 개설된 현황도로를 통해 접근하며 국유지로 지정된 곳이기에 도로를 통해 접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마을분과 분쟁이 발생한 관계로 진입로로 사용하던 도로 중에서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펜스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불과 2018년도까지 이용하던 진입로의 모습이며 신축을 진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의 모습처럼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과거에 진입로로 사용하던 토지 관리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택을 신축하는 데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고 도로를 포장한 곳에 구배가 맞지 않아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물이 계속 범람하는 관계로 작물들이 피해를 받으니 공사를 통해 구배를 낮춰달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전해들었습니다.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두 분 모두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 분쟁 때문에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펜스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구간을 공사하더라도 펜스를 철거할 일은 없다는 점인데요. 펜스가 제거된다면 차량으로 접근하기 좋겠지만 굳이 제거하지 않더라도 차량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불필요한 지출 없이 싼 맛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과거에 방문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듯하며 주변에 위치한 잡풀들이 조금 더 자란 모습입니다. 이로써 현재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분쟁이 발생한 와중에도 건축을 진행할 때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이야기와 토지 경계를 따라 축대를 쌓는 데만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는 점도 전해들었으니 사실상 토목공사 비용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잘 지어진 주택을 원하셨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주택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대지위로는 주택과 다용도실 그리고 제시회 건물들이 소재하며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은 165.94제곱미터 50.1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66.29제곱미터 20평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증축한 응접실 또한 주택의 일부로 사용 중이기에 실제로 사용할 면적은 32평 정도가 되며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에 철컨 및 샌드 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승인 날은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연도로만 따져봤을 때 건축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건물 상태와 현황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고 전면부에는 대형 페어글라스 창으로 시공되어 있어 다른 주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개방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측면을 살펴보면 옥상으로 이동 가능한 계단이 보이고 마당에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어 걸어서 이동할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주택을 확인해보면 진입로와 가까운 곳으로 수도가 설치된 다용도 공간이 위치하며 페어글라스를 이용해 마감된 전면부의 상태도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엔 내부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순 있으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유리가 아닌 썬팅까지 완료된 상태로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열을 흡수하지는 않을 듯하며 통창을 시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로 2019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횡재하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로 소유자분께서 사용하시던 가구와 짐들이 방치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 치워달라 요구하시면 되고 가전제품도 그대로 남겨진 상황이라 필요한 가전이 있다면 소유자분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풀이 무성한 상태라 현장에 방문하시더라도 경계 확인이 어려운 편인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경계를 보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확실한 내역을 모두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와 서비스나 다름없어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307제곱미터로 92.8평입니다. 대지 경계를 강조해 살펴보면 알겠지만 경계를 벗어나 다른 곳을 침범하지도 않고 다른 무언가에 침범받지도 않는 상태라 별도 분쟁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나무와 자풀에 가려진 상태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뒤편과 전면으로 모두 축대를 쌓아두셨기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대지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적당하고 그 기준에 맞춰 건축됐기에 건축물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진입로가 2미터밖에 되지 않으니 차량으로 진입하실 분들께선 주의하며 진입하셔야 하고 아래편 도로폭이 넓은 편이라 이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동하셔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입로로 활용 중인 곳이 모두 구규지로 지정된 곳이라 진입로가 막힐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살펴보면 서비스나 다름없는 상태로 이용 가능한 토지가 보입니다. 해당 토지는 사정토지로 지정된 곳이기에 아주 오랫동안 텃밭으로 활용됐었고 지금은 수목과 자풀이 가득한 상황이나 장비를 불러 조금만 걷어낸다면 텃밭으로 사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제 주택과 제시회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내역들은 주택과 제시회 건물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됐음을 알 수 있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목록은 주택과 다용도실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주택 전면으로 위치한 다용도실의 경우 경량철 골조에 철근 콘크리트 및 샌드 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전면은 보시는 현황처럼 페어글라스 대형창이 사용됐습니다. 면적도 12.1평으로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 주택과 함께 사용하는 지금 더욱 넓은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은 66.29제곱미터로 20평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철콤 및 샌드 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승인 날은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도 모두 갖췄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산은 LPG를 사용합니다. 제시회 건물도 확인해보면 기역번은 전면으로 위치한 가추로 각 파이프조의 넥산 지붕을 사용했고 면적은 5.9평입니다. 니음번은 주택의 측면으로 위치한 세면장으로 기존 벽체 및 각 파이프조,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면적은 4평입니다. 디귿번은 후면에 위치한 창고로 구조는 각 파이프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1.2평. 마지막 제시회 건물 리을번은 뒤편에 위치한 다용도실 공간으로 기존 벽체 위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면적은 6.7평입니다.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도 없고 내부에 방치된 물건은 상태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소유자분께 정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의 최종 취득 면적은 92.8평의 대지와 50.1평의 건물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양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다른 주택들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소재하기에 조망과 일조량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경주, 포항, 영천, 경산, 대구, 청도, 울산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경주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청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엔 나쁘지 않은 위치며 영천과 포항, 경산과 대구 등에서 접근하기 좋은 편이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1시간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꼭 현장에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로 확대해보면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며 가까운 곳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가 소재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가능한 북건처나 이시까진 자차로 13분 정도가 소요되며 북아나 이시까진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나 자차로 7분 정도 거리에 각종 편의시설이 모인 곳이 있으니 평상시엔 이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다양하진 않지만 병원과 약국도 위치하니 급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경주시청이나 영천시청 방면으로 이동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을 확인해보면 집 앞으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며 평상시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 도로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가깝게 위치하긴 하나 노선이 적고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진입로를 확인해보면 설명드린 내용처럼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접근하며 내비가 집 앞까지 정확히 안내해주기에 찾아오시는 길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은 불가능한 지역이나 택배 배송은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집 앞으로 다 와가면 주택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좌회전한 뒤 진입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 앞으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입하면 안되고 입구에서 후진으로 여기까지 진입한 다음 다시 전진으로 올라가면 집 앞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집 앞으로 도착 후 내려올 때는 이 부분에서 차량을 돌린 다음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마을을 확인해보면 70m 거리의 축사가 소재하고 집 주변으로는 농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니 현장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고 진입로로 사용 중인 도로는 구거위에 개설된 현황도로로서 이 도로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으니 진입은 평생 걱정 없이 가능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120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해주세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었으나 현재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5,500만 원에 진행 중이며 완전히 대폭락한 가격이니 헐값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매각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취득할 건물은 당연히 없습니다. 대지의 경우 3,590만 원으로 평당 38만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1,200만 원으로 평당 13만 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건물은 1억 2,400만 원으로 평당 248만 원에 평가됐고 지금은 4,200만 원으로 평당 85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에 축대를 쌓는 데만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고 지금은 사실상 웬만한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 현황이 너무나 좋기에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도 과하지 않을 듯하며 정상적인 증축허가를 거쳐 설치된 다용도실은 페어글라스 통창으로 시공되어 있어 더욱 트렌디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은 싼 맛에 사서 편하게 이용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진입로의 폭이 2m밖에 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입하긴 어렵고 후진으로 진입한 뒤 아슬아슬한 폭을 지나 진입하셔야 하며 도로 9배를 다시 잡고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펜스 철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지금 현황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협의를 통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 대화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축사가 소재하니 현장에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지금이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라고 생각되니 빠르게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체 평당가를 확인해보면 현재는 평당 59만원에 취득 가능하며 5회차부터는 더욱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나 사실 여기까지 낮아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살펴보면 경북 경주시에 위치하는 물건으로 부근은 지방도 인근의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재반 주의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남측으로 지방도가 통과하며 남동측 인근의 시네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듯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남측 하향 완경사지에 자체 집안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권의 남동측으로 2m 폭의 콘크리트 포장된 진입로와 접합니다. 일괄 매각의 제시회 건물도 모두 포함이고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금액 평가는 빠졌으나 주택의 부합물 및 종물로 보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본권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해 안내문을 두었으나 연락이 없다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해 마을분들과 대화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소유자분께서 거주하셨고 별다른 임차관계는 없었다 전해들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확인해보면 2019년 11월 2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설명창과 댓글창 링크를 통해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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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